203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충남도가 관련 산업종사자 고용대책 마련에 나섭니다. 충남도는 에너지,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 327억 원 등 모두 409억 원을 투입해 연간 1,100개씩 5년간 5,53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. 도는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기산업종사자의 직무 분석, 고용 동향, 일자리 실태 등을 조사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.